산소공금실로 오셨어요? 김재원님이? 산소가 다 닫아가지고 눈댕전자 뒤를 쫓아가면서 산소공금실에 도착했습니다. 눈쟁이님 김재원 봤어요? 지도 보고 있었죠 아까 재원님. 지도 보고 있었던 건 눈쟁이에요. 지도에 서있어! 지도 앞에! 지도 앞에 서있어! 아우! 끊겨 끊겨 끊겨! 눈쟁이 이거 좀 봐줘! 뭘 봐줘! 눈쟁이님 뭐해! 눈쟁이님, 눈쟁이님. 네? 퀘이트를 만육천하면 뭐가 좋나요? 깍두기가 많이 사라겠지겠죠? 이게 뭐야? 아 약간 방송에 노이즈 끼는 그거야? 그렇죠. 여러분들 안녕히 오세요! 다행히! 고고고고! 미션 하는 척? 투표 왜 계속 여기 있냐? 사고타지 불. 완실. 정상이 귀여워. 왜 벤트 위에 있지? 왜 안 움직이죠? 산소공급실. 그대로. 하는 척. 야. 원정상이밖에. 정상이가 벤트 위에 계속 있더라고. 아니야. 정상이가 아니야. 재원님이 산소공급실으로 오셨어요? 김재원님이. 산소공급실으로 오셨어요? 그리고 눈댕전자 뒤를 쫓아가면서 산소공급실에 도착했습니다. 눈쟁이님 김재원 봤어요? 네. 저 봤어요. 가는 거. 근데 잠깐만요. 근데 잠깐만요. 산소공급실을 안 오고 관리실 쪽으로 내려가셨잖아요. 저는 식당에서 무기고통에서 산소공급실 갔고 재원님을 따라오다가 다시. 지도 보고 있었죠? 아 재원님. 지도 보고 있었던 건 눈쟁이에요. 아니에요. 아 이거 김재원이다. 어? 김재원 갔어. 너 지금 눈쟁이가 보지 않았어? 말이 안 돼. 아니 지금 눈쟁이 안 돼. 지도에 서있어. 지도 앞에. 지도 앞에. 지도 앞에. 일단 구경하고 있었습니다. 어 뭐야. 어 뭐야. 야 이러면은. 이머전스? 아 잠깐만. 이머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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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정상아 말이라도 해봐 그래. 말이라도 해봐. 왜 떠 있었어. 뭐야. 내가 이 포스트이기 때문 아닐까? 아 개 떠나야. 아 야. 야 정상에 진겨워. 그냥. 뭐야. 아 저게 게임이야. 저게 깻다란 새끼야. 야 게임 쉬워지는 건데. 아 게임이야. 아 게임이야. 제이팀이 보는 척하고. 빠뜨룹 내 쪽 방 같이 들어왔죠?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. 이 새끼 나 의심한다. 빠뜨룹을 죽여버려야겠는데? 빠뜨룹을 죽여버려야겠는데? 빠뜨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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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stp. CCTV실에서 움직인 적 없어요. 계속 CCTV 불 켜져 있었는데? 아니 근데 왜 문재인 형님에서 저로 변했습니까? 동선이 말이 안 돼가지고. 근데 류우미가 오른쪽에 있는 건 레알 팩트였어. 아니 내가 봤을 때 문재인 형님이라니까? 나도 맞는 거 같아. 아니 문재인 형님 갔다 왔었다. 미안하다. 니들 뒤졌어? 안녕? 같이 갈래? 친구들아? 불이 꺼졌네. 불이 꺼졌네. 눈재인 형님. 류우미인가? 류우미님 아니에요? 미션 도사 깨지 않았습니다. 미션을 왜 안 깨?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일까? 아니 방금 방해실에 있었다. 미안하다. 이랬잖아. 트롤이야? 아니면 살인마야? 아니 그냥 인포스는 인포스는 안 돼. 시민이면 시민답게 하세요. 눈재인 형님이 전기 켰죠? 제가 전기 켰습니다. 먼저 류우미님이 왔었는데 왜 류우미님 전기 안 켰거든? 미션 들어가길래 왜 미션을 먼저 하시지? 해가지고 그냥 켰어요. 아니 이거 인포스터가 누군지 몰라도 개 바본 게 둘이 붙어있으면 하나 죽이면 끝나는 건데 뭐 하세요? 류우미님 아니에요? 두루미가 화내는 게 이상합니다. 두루미. 야 류우미다 류우미. 아 류우미네. 저는 트롤러일 뿐. 저는 살인마는 아닙니다. 빠이빠이. 아 누군지? megjadi 류우우가! 아니... 혹은 나름던들! 너 아무리 안전해! 마이크 알았다. 나 이건? 나 이거야? 아 이 이거야? 아니 스트롤비가 추리를 잘하다가 갑자기 길을 이상하게 산다니까? 아니 스트롤을 잘해 추리를 잘하다가 갑자기 류우미인가? 아... 진짜! 죄송해요. 오케이 오케이. 시작합시다. 일단 같이 다닙시다. 나도 미션 깨야지. 어 악녀 같은데? 악녀 미션 안 깨고. 악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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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%! 악녀쪽으로 절대 일단 가지 말자. 악년데? 악녀인데 꽈뚜루비랑 붙어 있어야겠다. 이거. 악녀 저거 킬 각만 오지게 되는 거 봐. 일단 미션 다 깨지 말고 꽈뚜루비랑 붙어 다닙시다. 꽈뚜루가 아닌 거 같거든? 지금 움직임이 아무리 봐도 사람 느낌이야. 미션 하는 느낌이. 악녀가 나머지 한 명 누굴까? 류우미도 아닌가? 잠깐만요. 제가 봤는데 근데 왜 류우미님 시체 앞에서 가만히 있어요? 어? 뭐야? 야! 저 초록색 시체 봤습니다. 제가 지노를 봤어요. 근데 무기공과 산소 공급실에 두 명 있다가 갑자기 식당으로 뿅 나타나더라고? 그래서 내가 올라가니까 악녀가 벤트 앞에 있었어. 어? 아! 그러면 산소 공급실에서 죽이고 오른쪽 아래로 와가지고 벤트 타면 식당으로 갈 수 있거든요? 관리실로 오른 거 아니면? 저희가 빨리 올라갔거든? 근데 제가 죽었습니다. 일단 악녀님 악녀님 벤트 뭐예요? 벤트 해명하세요. 제가 죽였습니다. 어? 진짜 그런 거 같아요. 근데 그러면 악녀님 한번 골라볼까요? 네. 악녀가 맞는 거 같은데? 놀라볼까요? 저도 맞는 거 같습니다. 야!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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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! 누나가 이렇게 사람을 죽일 거 같니? 네. 오케이. 일단 그리고 2번인 같거든요? 따뚱 저거! 저거다! 저거다! 여기다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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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쿨 40초라서 나 만나도 못 죽이거든요? 이거 다 닫는 거 보니까 이거다. 아이씨! 아이씨! 10당이야. 일단 2번인 거의 90... 아이씨! 계속 문 닫네. 아 문 계속 닫네. 따뚱 나 누군지 알 거 같아. 나도 김... 나 알 거 같아. 누구야? 김정환이야. 나 아니야. 뭔 소리야. 관리실에 미션이 있어서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창고에 2명이 있었고 식당 하나 무기고인가 어디에 한 명이 있어서 어? 창고에서 살인 나겠다 하고 내려갔는데 문쟁이랑 쿠보가 있었거든요? 네. 금방 마지막 전이네. 그래서 내가 올라갔더니 류우미 시체 있고 김정환 안 보여. 저 미션을 하러 다니고 있었어요. 류우미 님이랑 보긴 했어요. 류우미 님은 어느 쪽에서 봤냐면 저는 그 식당 밑에 쪽에서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면 무서워가지고 유일하게 안 무서워한 게 까뚜룹이었어요. 왜냐면은 까뚜룹 님 믿었어요. 그래서 까뚜룹 님이랑 같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믿었기 때문이에요. 아니 나 김재현 감성 저거 하면 그 감성... 근데 지금 동선 자체가 류우미를 죽일 수 있는 동선이 나 아니면 김정환 밖에 없어. 그럼 김재현 먼저 맺합시다. 저희 미션 한 칸 밖에 안 남았어요. 어차피. 나 죽으면 일단 마피아가 아니야 나는. 그 다른 사람이 그냥 킬하자 시작하자마자 죽여버리면은 시작하자마자 킬 못해요. 시작 쿨타입 있어요. 시작 쿨타입 있어요. 아하... 아 일단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했다고요? 왜? 어... 아... 추리 좋았다. 야 이거 두모다! 두모야! 아 이거 아 나 투모 아까들에 봤어. 야... 아..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